안녕하세요 음악가 미실입니다. 오늘은 프란다스에게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루벤스의 그림을 만나보겠습니다. 옛날 프란다스 지방에 소년 네로가 살았습니다. 가난하지만 네로는 화가의 꿈을 안고 할아버지랑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길에 버려진 개 파투라슈를 구해주었고 네로와 파투라슈는 우유를 짜 배달하는 일을 했습니다. 네로는 아로아라는 소녀와 친하게 지냈는데 아로아 아버님은 딸이 네로랑 친하게 지내는 것을 무척 싫어했습니다. 마을 방앗간에 불이 났는데 네로의 짓이라 거짓말도 했습니다. 몸이 아팠던 네로 할아버지는 마침내 돌아가셨고 네로는 살던 집에서도 쫓겨나기까지 합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파투라슈랑 눈길을 걷고 있는데 길 위에 떨어진 아로아 아버지의 지갑을 줍게 됩니다. 네로는 파투라슈에게 지갑을 아로아 아버지에게 갖다 주라 시키고 안트베르펜 대성당으로 가게 됩니다. 평소 소원처럼 보고 싶었던 그림이지만 비싼 금액을 지불해야만 관람이 가능했던 그림들의 커튼이 열려 있었습니다. 먼저 네로는 루벤스의 십자가를 세움을 보고 마지막으로 루벤스의 십자가의 내림을 보게 됩니다.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를 들으면서 네로와 파투라슈는 그렇게 죽어갑니다. 이 동화는 영국 여류작가가 1872년에 쓴 작품이고 일본에서 영상을 만든 작품입니다. 한국과 일본에서 인기가 많았던 작품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그림은 네로가 그토록 보고 싶었던 두 점 중에 한 점 루벤스의 십자가를 세움이란 그림입니다. 안트베르펜 대성당에서 루벤스에 의뢰하여 1610년에 그린 작품입니다. 이 그림은 재단화이고 3개의 패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쪽 날개를 접었다 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림의 중앙 패널 크기가 세로 4m 60, 가로 3m 40이나 되는 큰 그림입니다. 그림 속에 보는 여기는 골고다 언덕입니다. 골고다는 해골이라는 의미이며 사양을 집행하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에 끌고 와 십자가에 올리는 장면입니다. 로마 군사와 건장한 남자들이 십자가를 바로 세우려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잡은 사람들의 근육 하나하나가 생동감 있게 역동적으로 그려졌습니다. 십자가 위에는 예수님의 죄, 나사란 예수, 유대의 왕이라 적혀 있습니다. 히브리어, 라틴어, 그리스어로 적혀 있습니다. 유대의 왕이 되기 위해 백성들을 선동했다는 죄입니다. 예수님은 언덕을 올라오면서 힘이 닿아야 몸을 가늘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루벤스는 예수님의 몸도 완벽한 근육질 몸매로 표현했습니다. 예수님 몸에 빛을 비추어 신비스러우면서도 생동감 있게 표현했습니다. 또한 구도를 대각선으로 잡아서 전체 화면이 정지된 것이 아닌 마치 동작의 연속으로 느껴지게 그렸습니다. 루벤스는 그림 뒤에 나무들을 그렸는데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려 생동감을 더해주는 작품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그림이 네로가 보고 싶었던 또 하나의 루벤스 그림입니다. 네로는 바로 이 그림 앞에서 추구하게 됩니다. 이 그림도 재단하이고 제목은 십자가에서 내림입니다. 안트베르펜 대성당에서 루벤스에게 의뢰하여 루벤스가 1614년에 완성한 작품입니다. 패널 중앙만의 크기가 세로 4m20, 가로 3m10이나 되는 큰 그림입니다. 이 그림도 마찬가지로 접고 펼 수 있도록 만든 재단하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리고 있는데 그것을 그린 작품입니다. 원래 골고루 언덕에서 사형당한 재수는 시체를 골고루 언덕에서 가져갈 수가 없는데 아리마드 요셉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부탁하여 골고루 언덕에 와서 예수님을 내리는 장면입니다. 화면에 총 9명의 인물이 보이는데요. 각각 인물들의 동작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화면 가운데 예수님은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근육줄 몸매를 그렸고 예수님의 몸에 빛을 넣어 신비스러우면서도 성스럽게 그려져 있습니다. 위쪽 두 분은 예수님 제자이고 아래 오른쪽 수염이 많은 분은 니고데모입니다. 밑에 빨간 옷을 입으신 분은 성요한입니다. 왼쪽 아래 마리아님들이 세 분 계시는데 머리카락을 예수님 발밑에 두신 분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뒤에 계신 분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이십니다. 파란 옷을 입고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분은 성모 마리아입니다. 화면 왼쪽에 계신 분은 아리마데 요셉입니다. 이 그림은 테네브리즘 기법을 잘 이용하여 빛과 어둠을 통해서 그림 속 화면의 주제가 더욱더 두드러지고 화면 속의 인물들을 살아있게 표현했습니다. 당시 유럽은 로망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와 종교적 갈등이 많았기에 백성들에게 신앙심을 높이고자 성당에서 종교와 그림을 많이 그렸던 시기이고 특히 루벤스의 구도가 크고 화려한 기법은 권력자와 성지자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루벤스는 이 그림을 통해서 유럽의 최고의 화가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네로가 알려준 루벤스의 그림을 만나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만나겠습니다.